해독주스 좋은 건 저도 잘 아는데요. 번거로워서 매번 어떻게 만들어 먹어요. 오, 얘 진짜네. 맛있다. 속도 편하고 몸도 가벼워진 게 훨씬 젊어진 기분이에요. 살도 한 3kg 정도 빠지고 다이어트가 저절로 끝날까요? 이야, 이거 다 유기농이네. 해독주스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. 우리 땅에서 자란 유기농 야채만을 사용하고 인공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은 꽃마 클렌주스. 다이어트, 현비치료, 피부 미용은 물론 면역력 증진, 암 예방 효과까지. 세계인의 건강관리법, 바로 해독입니다. 백스시대 건강관리, 꽃마 클렌주스로 시작하세요. 꽃마 USA 못쓰고 싶나요. 특이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